2021년 4월 13일 2021년 3월 13일 여행 39탄 시작!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미 공포방송 공포방송 이쪽아 무슨 소리야? 누구세요? 깜짝이야..뭐라.. 갑자기..뭐라..뭐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 잠시만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무슨 소리야? 두고 있어요? 혹시 안에? 깜짝이야!! 아무도 없어!! 히힛 아.. 진짜 이거.. 잠시만요 누구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오오오오오! 헉? 헉? 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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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뒤에도 뭐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이거부터 확인하고.. 잠깐만 여러분들.. 뒤에 누구야..? 잠깐만..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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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